우아이 정도로 좋을 줄은 몰랐네. 알리 추천 생활용품 3 2인 1무선 전기 해지 트리머를 소개합니다. 정원에서의 작업이 이렇게 쉬울 수 있을까요? 가볍고 충전식이라 이동이 편리하며 강력한 2000rpm의 성능으로 모든 관목과 정원을 손쉽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길이가 220mm라서 넓은 면적도 빠르게 커버할 수 있어요. 또한 화학물질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도 이 제품으로 정원 관리가 훨씬 즐거워졌다고 극찬하시더군요. 이제는 귀찮은 제초가 아닌 즐거운 취미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원에서의 마법을 경험해보세요. 이 오피드라 24V 2인 1 전기 울타리 트리머는 진짜 대박입니다. 200,000rpm의 강력한 모터로 어떤 잔디든 어떤 덤불이든 가볍게 잘라냅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전기식이라 소음도 적어 이웃에게도 배려할 수 있어요. 듀얼 가위로 한 번에 넓은 면적을 커버하니 작업 속도가 무지 빨라요. 화학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정원 관리가 이렇게 쉬울 수 있다니. 에?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 샤오미 미지아 전기 스크롤 드라이버는 정말 대박입니다. 3.6V의 강력한 파워와 2000mAh의 배터리 용량 덕분에 집에서 DIY 작업할 때 최상의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무브와 속도가 1600rpm이라서 나사 조임이 빠르고 쉽습니다. 12개의 S2 나사 비트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작업에 적합하니 가정용으로는 더할 나위 없죠. 그립감도 훌륭하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손목에 부담이 가지 않아요. 홈 DIY를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손에 넣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